자 연대 고대 우리 연대와 고대의 함성소리를 온누리에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외쳐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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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대여 고대여 울려라 울려라 연세여 운누리에 운누리에 준비 우리 연세 목소리는 녹지운동장 아니 운누리에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준비 되셨습니까 축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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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깨 넘어 오른쪽 왼쪽 오른쪽 끄대여 연세여 우리 양교의 목소리를 온누리에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교의 목소리를 온누리에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ıyor 우리 양교의 목소리를 온누리에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연, 연, 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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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, 하! 이 노래 아니야! 열심히 해민이 질이나! 연, 연, 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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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, 하! 연, 연, 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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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, 하! 이번에는 우리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가 화합하는 의미에서 저 연세대학교 응원단장과 함께 고려대학교 응원가 하나 해볼까 합니다 박수 좋습니다 2023년 3월 17일 오늘 또 우리들의 청춘일지는 아름답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청춘일지는 영원히 신화로 남을 것입니다 우리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 양교의 함성소리로 외쳐보겠습니다 우리들의 함성은 신화가 되기다 보호의 보호 지금 이곳 이 자리에서 우리의 함성은 신화가 될 것입니다 연대와 고대 고대와 연대 모두 환원에여 영원히 울려포질 이 노래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보호의 보호 이 노래가 상상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월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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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월초. 정태희야. 어깨 동무. 월초, 월초, 월초. 우리의 함성. 신화가 되리라. 울려라 이곳에. 월초, 월초. 월초, 월초, 월초. 우리의 함성은 신화가 되리라. 울려라 이곳에. 월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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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월초. 오른쪽, 오른쪽, 왼쪽, 남의 총을 받는 풍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이 받는 이 위치, 영원히 남의 오른쪽. 우리의 함성 발사. 우리의 함성은 신화가 되리라, 울려라 이곳에. 에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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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버. 우리의 함성은 신화가 되리라, 울려라 이곳에. 이곳에 우리의 한성에 지나겨내라 울려라 이곳에 의상에 불신이 뇌 뇌 뇌 뇌 뇌 뇌 뇌